안녕하십니까 엘스톤 배민석입니다. 여기는 지금 요수 히스테이트 1차 관제센터를 꾸몄습니다. 지금 여기는 49채널 짜리 8대가 들어가 있구요. 49채널 짜리 8대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NDS 2대. NDS가 이렇게 2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NDS에 연결을 해서 이렇게 영상을 다 띄웠고요. 전체에 다 있는 영상입니다. 이렇게 지금 여기서 이제 하는 것은 관리사무소 영상을 갖다가 이렇게 세팅으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더블클릭합니다. 관리사무소에 오시는 분들 관리사무소에서 점심때나 없을 때 안쪽에서 찍혀보신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나를 띄워드렸고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들어오시네요. 지금 이제 차량 출입구 영상 차량 출입구만 모아서 이렇게 띄워드렸습니다. 그리고 무인 택배가 있어가지고 여기는 무인 택배 영상도 따로 이렇게 택배 하시는 무인 택배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따로 영상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전체 영상 전체 영상을 다시던 게 이렇게 바로 영상이 뜨게끔 지금 CMS에서 다 컨트롤을 해서 이렇게 지금 차량 접속돼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래서 주민분께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검색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월에 띄우고 주고 싶은데 지금 상황이 상황인지라 심각한 차량 다른 건 못하구요. 그냥 하시는 것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장카메라 예예. 여기 맞아 예예예. 인자에 있어요. 보시면 매장 카메라 선택을 해서 예. 검색을 하시면 이게 우리가 들어오는 시간에 차가 데려온 상태에서도 예예. 14일이요. 14일 전역 네. 1. 2. 2. 2. 2. 점점 2. 3.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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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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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 고춧가루 고추 다행입니다.